음 이거 드릴까요? 응? 아니 괜찮아 여러가지가 있어 우와 이거 봐 오 이거 봐 우와 우와 종류 되게 많다 뭔가 우와 이거 봐 이렇게 귀엽다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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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갑자기 들어왔어요 심심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? 다들? 밥은 먹었어요? 저는 샌드위치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들? 밥 먹었나요? 아 아 우리들 인사는 그치 다 밥 먹었냐는거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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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거야? 내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? 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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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같은거 먹지말고 맛있는거 밥 먹어야죠 밥 카레 카레 좋네 카레 좋다 아 삼... 아니지 근데 샌드위치는 빵이긴 빵인데 빵이 아니지. 빵만 먹지 말라고 말하는거죠. 지금 시간이 1시. 딱 1시인가 그죠? 1시니까 여러분들 식사 챙겨 먹었겠지? 서브웨이 먹었어요? 그렇구만. 라면도 맛있겠다. 라면도 안먹은지 진짜. 나 얼마전에 먹었네 우리. 나 라면 먹었어요. 얼마전에 아는 형이랑 가서. 근데 별로 맛없었어. 무슨 맛없었어? 동거스 라멘. 압구정역 쪽에 있는 데였는데 별로 맛없었어. 이 시간에도 많이 들어오시는구나. 오늘 주말이잖아요.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반대쪽 한번 보여드릴까? 여기. 여기. 여기가. 이런 느낌이에요. 원기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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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기형입니다. 원기형. 원기형입니다. 원기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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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어요? 어? 그럼 빨리 준비해야 되네 이제 잠깐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일 시작하기 5분 전입니다 이제 슬슬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식사 잘 챙겨드시고 화이팅!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안녕 갈비 더 나아쓰 나은거가 핫 내 갈비 다 나아쓰 안녕 빠이빠이 안녕 안녕